선언문의 연금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이렇게 바꿔주셨죠?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너는 괜찮으세요? 너무 힘들어요? 40살이고 학대 아니야? 학대? 지현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명호 선수한테 한 마디만 줄 수 있어요? 연장에서 홈런 쳐준? 어.. 멋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달에 명호 선배님이 다시 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본 선수 잠깐 괜찮아요? 오늘 너무 힘드시죠? 네 승리소거 한 마디만 줄 수 있나요? 이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광주에서 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고 보니까 광주네요 아 딱히 의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꼭 이기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다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팬분들도 응원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선수 아까 도로 하다가 조금 삐끗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쥐쥐쥐 아 쥐 난 거였어요? 물 많이 마시라고 그래 물 많이 마셨는데? 수고하셨습니다 스페이